안녕 방송 지금 방송되고 있어? 혜롱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잖아 아무도 안 들어왔네? 들어 오늘 쓴다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?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나 아직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어 나 아무도 안 들어왔어?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비밀의 수 뭐 말을 해? 기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 이기영 비밀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비밀의 수 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짠 야 아무도 안 보이잖아 이제 너 해봐봐 해봐봐 이제 뭘 해야되네 승우 형한테 정말 잘해 아 진짜요? 승우 선배님이 이걸 잘한다는 선물을 듣고 내가? 안녕하세요 잘생겨졌죠 황금빛 내 인생에 신혜선씨가 이렇게 했어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어메이징 갓 어메이징 갓 신혜선씨 여기 있죠 네 여기 두나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라요 시목 시목 우리 여기 지안씨가 누구야? 너가 지안씨구나 지리산작두 되게 만화를 좋아하시나봐요 우왕 배드나님 네 잘해요 헤롱이에요 헤롱이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롱이 버전 한번 볼게요 아 안돼요 보여줘 불려 아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다람쥐 그거 진짜 다람쥐 다람쥐 그거 아 지금 여기서 다람쥐 다람쥐 그거 다람쥐 다람쥐 이거랑 귀여워 귀엽대요 아니 그만할거야 이제 황금빛 끝나서 매주 주말이 너무 심심해요 잘하시네 두나누나다 우아연애인이다 연애인이요 영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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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은수가또 마짜고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영은수 또라이 우리 안녕하세요 노땅들이에요 노땅 노땅 노땅스리 그만할거야 이제 저희 노땅스리 노땅스리 노땅첨가에요 네 разные 저기isin 고 connot 처음이 어떻게하지 좋은분들 모두 계셔요 sor 조승우씨 네 안경 써서 Billy 조승우뤼씨 지 잘 그만 할까요 이제? 아니 이렇게 해놓고나서 혼나는거 너무 잘하셔서 선배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승우 형 멋있어요 고마워요 대박 비습 또 해줘요 저희도 하고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실시간이에요 의심하시면 안돼요 아직 안들었어요 저희 신혜선씨 많이 예뻐해주시구요 사이찬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신혜선씨의 마지막 셀카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혜선씨가 저기도 뭔가 있네요 저 빛카메라 빛카메라 지금 안돌고있어요 저 뭐야 너가 인사드려 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세번째에요 아무튼 저희 멋있는 선배님들 다 뵀죠? 이제 그만 끝낼게요 안녕히계세요 시정 흠 5 4 5 5 5 7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